어제저녁 7시 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각각 차량이 타고 있던 운전자가 크게 다치는 등 총 4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주변에 주정차돼 있던 차량도 파손되면서 피해 차량은 10대에 이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운전자들을 체결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